더불어민주당 봉양지역구 홍석영 시위원 예비후보가 최종적으로 혼자 충북도당에서 면접을 보면서 단수후보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홍석영 예비후보는 15일 당내의 경쟁자 없이 청주에 가서 혼자 면접을 봐 기분이 좋은 상태로 휴일 비닐씌우기 대민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위원 공천 신청자들은 오늘까지 도당에서 면접을 치르고 다음주까지 공천결정을 기다립니다. 한편 제천시장 예비후보 면접은 내일 있을 예정으로 여론조사를 거쳐 빠르면 다음주 수요일 경선으로 할지 단수공천이 될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영 시위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에 혼자 면접